스토롱이 9번 싸움 이었잖아 아 아 아 미안 아야 쟤 맞지 넌 오키 가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되요 들어오셔서 지금 지금 내가 봤을 때 평일에는 이건 하지 말고 주말에 일요일마다 간간히 일대일 싸움 컨텐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일요일은 너무 길잖아 우리 그치 가끔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보자 좋아 털리 준비해볼까 우리 아니야 나 이번에 왠지는 질 것 같아 얍 도착했습니다 아니 아니 그걸 점프라고 하나 실망이야 좀 내가 늦게 도착해야겠다 좀 늦게 갈게요 좀 늦게 가야겠어 간다 간다 아 오오 아 미션 페일 이 쎄네요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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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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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데 아하 씨 왠지 이번에는 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또 통할 거라 생각했나 인간은 학습을 하는 생물이지 나도 학습 능력이라는 것 멍청하고 우진한 것들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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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요 저기서 앉아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봐 아 진짜 떨지마 좋아 호파하자구요? 좋아 간다 에휴 에이 가 이번엔 이번엔 내가 질거 같은데 어우 저기야 왠지 그런 느낌인거 같지? 내가 질거같은 그런 느낌? 이기나연? 이기나연? 내가 지나요? 내가 질거같은데 갑니다 한방에 휴바! 어후 아씨 님 미래가 너어부 하핰 미래가 너무 그렇잖아 아 미래가 너어부 그래 칼? 모르겠어. 칼로 안받은 것 같은데? 질 것 같아. 봐주면 안돼요. 이럴줄 알았는데. 아니 봐주면 안돼요. 이럴줄 알았는데. 봐주면 안되. 봐주시면 감사합니다. 이거 안되겠구만? 어? 안되겠어. 어? 안되겠어. 봐주면 안되겠어. 각성했다. 그 말로 인해서. 아 욱하네? 욱하게 만드네? 0점이다. 각오해라. 5랩이 완료. 와이. 아 모르겠어. 우리 클랜이 5랩이긴 한데요. 모르겠네요. 제가 그거까지는. 수고했다. 멍충아. since the game won't be transferred to the team. 우연히 이예요. 잘한다. 원래.. 아 왜 도망갔어. 아무 말 없이 도망갔어. 아무 말 없이 도망갔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